형태 가. 이형태 앞쪽으로 선진 패스. 그러나 끊겼습니다. 잡아야지, 잡아야지. 어디 가. 박재형. 박재형. 김요한입니다, 김요한. 오른쪽 측면으로 공간 열어줍니다. 공간 열어줍니다, 양준형. 잘 봤는데요, 양준형. 영철과의 대결. 양준형 계획이 보세요. 많이 들었어요. 패대기네요. 팔로 밀었잖아. 너무 심하게 밀었는데. 준혁이 좋아졌어. 개인 연습 많이 나오잖아. 좋아졌어. 홍철이 삐진다. 지금. 팔로 밀었잖아. 액션 심하네, 액션 심하네. 팔로 밀었잖아, 두 손으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당한 공격 행위라고 보는군요. 드로잉국이요. 김동현이 필드플레이어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낯선 모습인데요. 최태욱. 재택슛. 재택슛. 김용대 키퍼가 잡았습니다. 약해, 약해. 김정우. 안으로 좁혀야 돼, 안으로 좁혀야 돼. 그렇지. 됐어, 됐어. 그만 물러. 김정우. 앞으로 선진 패스.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갑니다. 정우야. 발 밑에 줘야 돼, 발 밑에. 김정우가 잘못했다는 사이네. 그러니까. 팩크로스였는데. 선수의 능력이. 최진철. 한 번에 앞쪽으로. 최태욱입니다. 안정환 팀의 공격수처 최태욱. 박태환으로 갔습니다. 김병현이 뒤에 있거든요. 그렇죠. 두 사람 사이에서. 현영민. 태환아, 자신 있게 해. 그렇죠. 아무리 2001 레전드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거든요. 오른쪽. 공격. 공격.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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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곧.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